언제쯤 도망을까? 채영빈 공부 마치였어 마치야 아냐 아냐 뒷머리가 숙여지면 안 돼 뒷머리가 숙여지면 안 돼 뒷머리가 오고 뒷머리가 눕혀야돼 뒷머리가 뜯어야 돼 뒷머리가 뜯어야 돼 뒷머리가 뜯어야 돼 뒷머리가 뜯어져 뒷머리가 뜯어져 손짓고 밀어버려, 상대에 좀 늦어있잖아 이거 늦어봐 상처 세워 상처 세워 나 김우라도 있다, 김우라 김우라도 생각해, 김우라 김우라도 있어 김우라도 안내, 김우라 이 정도면 배드와 작품을 뜯어야 돼 안내면 됩니다 다시 그리운 무시가 안 돼 김우라 같은 것도 심해 봐 이 정도면 안 돼 준다 상처 세워 김우라도 다 없어졌어 지금 배드로 김우라고 생각해, 김우라 김우라도 생각해, 김우라 괜찮아 괜찮아 다시 겨누할 수 있는데 승려! 괜찮아! 승려! 괜찮아! 승려! 승려! 오른손 먼저 죽여야 해요 승려 오른손 먼저 내놓을게요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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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울어, 안 울어 엉덩이 한쪽 잡으면 안 울어 하이가드, 하이가드 더 깊게 연수야, 오른손 더 깊게 들어가야지 바닥 짚지 말고 상대, 위로 자 하이가드 팔 당겨보려고 해봐, 상대 하이가드 잡고 암바 당겨보려고 해봐 배 누르면서 승채 세우라고 아이스! 아이스!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나이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영수아, 패스 해야돼 스위빈 패스도 해야돼 아, 패스해, 영수아 패스 해야돼 1분 나갔다! 영수아 패스 해야돼, 가봐! 나이스 해야돼, 야스! 아이스 해야돼, 야스! 안치만 남아, 맞다! 방수위, 애터리입니다 이런라, 일어나! 자 아들, 장운하게 40초, 40초! 버티고있다! 이런라, 대체! aufja, 랭쌤! 어겨야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야, 너 운동이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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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30초 20초 나간다! 버텨! 상체를 세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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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에